쿵반 누구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아 됐습니다, 렛츠고! 네, 걸어가시죠. 누군가 아니죠? 하나, 둘, 셋, 징! 아, 단점 내리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음악 주세요. 렛츠고! 하나, 둘, 셋, 징! 허리가 거의 뭐 한 180도 꺾였어요. 자, 우리 다음 민호 아이엔. 오케이.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징! 하나, 둘, 셋, 징!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리얼리스. 그럼 바로 우리 나머지 한창빈 시간 가볼까요? 와, 이 조합 기대된다. 그러면 내가 김치볶음밥 아니면 치즈볶음밥에서 고민하는 상황을. 알았어. 역시 먹으려고 하는 거야. 고민이 되네. 와, 치즈볶음밥. 아, 뭐 먹지? 김치볶음밥 먹을래? 치즈볶음밥 먹을래? 하나, 둘, 셋. 치즈! 센스 있다. 와, 이거, 이거는. 야, 너리새 콩트를. 아, 이거는, 이거는 뭐 더 설명, 말이 필요 없어요. 맞아. 우리 멤버들이 생각하는 1등 치즈 챌린지 팀은 하나, 둘, 셋. 창빈. 창빈. 네. 예, 1등 했다. 엄마, 1등 했어요. 엄마가 너무 감동이에요. finish. 아, 뭐야, 뭐 드는 зачем을alen 거냐. SUSCRitung. 너무 그걸 말해뵙는 거 같은데... 너무matic 좀. 이거 솔직히 말해анные 다 temas이 저 Tut. 회사 Frye 비 Harbor. 저희는 그거 아니,